자, 저번 동영상에서는 이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법, 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또는 그 글을 관심글로 지정해서 보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트위터를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트위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제3자에게는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의 타임라인이죠. 자, 근데 이 타임라인은 홈화면이라는 말과 같아요. 자, 이 홈화면에 자, 보시면 이고인코리아,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골뱅이 코딩 에브리바디, 여러분 친구죠. 여러분 친구에게 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 즉 놀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를 동시에 구독하고 있는 사람의 홈화면에는 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제3자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오늘 골뱅이 코딩 에브리바디와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메시지가 골뱅이 코딩 에브리바디로 시작하지 않죠. 예, 그런 경우에는 자, 여러분, 이고인코리아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의 홈화면에 이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인코리아, 여기 골뱅이 코딩 에브리바디로 시작하는 것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약간은 다르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거는 여러분에게 댓글을 단 거고 이거는 여러분을 언급한 겁니다. 댓글을 단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구독하고 있는 경우에만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을 누군가를 언급한 경우에는 글을 쓴 사람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할 수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별 게 아닌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위터상에서는 제3자가 봤을 때 큰일 날 만한 얘기는 절대로 하선 안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민번호 또는 카드 신용카드번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대개 이 램이라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트위터상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시거나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트위터는 굉장히 재미있는 수단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트윗이 골뱅이 코딩 에브리바디로 시작하는 경우에 둘 다 구독한 사람의 홈 화면에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홈 화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프로필 페이지로 가게 되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도 구독하지 않는 완전히 제3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은 프로필 페이지에 가면 여러분이 작성한 트윗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이 댓글을, 리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윗은 이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운영, 소통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만약에 친구에게 아주 보안이 강조되고 친구만 봐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나 전화 같은 걸 이용하시는 게 좋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트위터에 보시면 자, 여기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로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그 쪽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쪽지를 클릭하시면 자, 쪽지라고 하는 화면이 이렇게 떠요. 여기서 새 쪽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친구의 아이들이 입력하는데 친구가 아이디가 뭐죠? COD로 시작하죠? 그럼 밑에 추천을 해줘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친구한테 친구야 울자 라고 쪽지를 보내면 자, 제가 지금 친구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그럼 친구의 그 어 이 트위터 상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거는 이 친구에게 쪽지가 도착했던 뜻이에요. 자, 여기 쪽지를 여기 있는 사람 모양을 친구가 클릭하니까 쪽지 옆에 숫자가 적혀있죠? 메시지 쪽지가 하나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야 놀자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죠? 자,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이고인 코리아와 주고받은 그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 라고 제가 답변을 할게요. 그리고 쪽지를 보내면 자,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 파란색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모양 밑에 파란색으로 뭔가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쪽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코딩 에브리바디가 보낸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요거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이 코딩 에브리바디와 여러분이 나눈 대화가 이렇게 보입니다. 친구야 놀자 라고 여러분이 얘기했고 코딩 에브리바디가 그래 라고 답변한 겁니다. 자, 이 쪽지라는 걸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제삼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안전하게 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쪽지와 요 트윗과 트윗 요 두 가지의 관계를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렇게 다른 사람들이 트윗하고 있는 거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프로필 이미지도 있고 이름도 요렇게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클릭하면 자, 설정이라고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설정 저걸 클릭해 보시면 이고인코리아의 환경 설정이라는 화면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 중에서 그럼 여기 요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프로필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사진이라고 적혀있죠? 그 옆에 파일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파일 선택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이미지 자신의 대표 사진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저희 조카들 사진들이 이렇게 조카 사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조카 사진을 선택하고 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 요렇게 설정이 저장되었다고 나오고 방금 제가 업로드한 조카 사진이 이렇게 뜨죠? 그리고 요기 있는 트위터라고 적혀있는 요 그림 있죠? 요 로고를 클릭하면 자, 저의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화면을 바꿔볼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아, 졸리다 그리고 트윗을 하고 제 친구의 프로필 화면 제 친구의 타임라인을 한번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트윗한 아, 졸리다 라고 하는 요 메시지가 친구의 홈 화면에 보이면서 제가 새로 변경한 저의 프로필 사진 제 조카 사진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트위터를 다 썼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야 돼요. 근데 거기가 공공장소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트위터를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됩니다. 로그아웃하는 방법은 여기 사람 모양으로 되어있는 요 아이콘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하신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로그아웃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항목을 선택하시면 로그아웃이 되면서 트위터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의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트위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트위터는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제가 한 30% 정도만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 70%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해결해주고 여러분이 약간만 노력하시면 이것저것 해보시다 보면 이게 뭔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 너무 공부한다는 느낌 가지고 부담 가지면서 하지 마시고 일단은 트위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먼저 습득하신 다음에 그 기본적인 기능 안에서 이것저것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트위터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서밖에 컴퓨터를 할지 모르고 트위터 안에 여러분의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트위터는 대단히 재미없고 지루한 서비스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효도 코딩을 통해서 친구들과 더 쉽게 만나고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얻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친구분들도 컴퓨터를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먼저 좀 잘 배우시고 그리고 친구분들을 잘 설득하고 잘 이끌어서 여러분들이랑 친구분들이랑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더 친밀하게 더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